아 얘들아 여기서 PC방에서 같이 게임하기로 했는데 아 얘들아 재밌다 재밌다 너네 PC방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? 아 지금 PC방에서 로블록스 하고 있지 당근 아니겠어? 너 지금 로블록스 무슨 게임하고 있는데? 나 지금 잼민이는 못 깨는 타워하는 중 너 그럼 진짜 평생 평생 못 깨겠네? 무슨 소리에 내가 지금 이 상황극 속에서는 나이가 어리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저씨라고 그래 난 깰 수 있어 그래? 리오도 로블록스 중이네 얘들아 너네 로블록스 게임 엄청 많아서 어떤 게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맞아 진짜 로블록스가 게임이 정말 많긴 해 셀 수 없이 내가 정말 갓겜 추천해줄까? 뭔데? 정말 정말 재밌는 게임들 내가 알려줄게 자 잘 봐봐 첫 번째 게임은 자 내가 첫 번째 추천하는 이 게임은 바로 사이보보그 덱이라는 게임이야 이렇게 레일을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먼진 사이보그로 변하는 그런 맵이지 이게 정말 엄청난 게임이라고? 그래 갓겜이야 갓겜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내 다리가 잘렸다 저기 박사들이 우리를 실험하고 있어 내 팔도 사라졌어 내 팔도 사라졌어 내 팔도 사라졌어 와 나 되게 과자같이 생겼어 우리는 그냥 레고일 뿐이었던 거야 로봇 팔이 생겼어 윙 치킨 로봇 팔이 생겼어 로봇 머리를 얻었어 인간들의 시대가 끝났다 인간들의 시대가 끝났다 인간 인간들 발견 난 인간을 싫어한다 버려야겠다 인간들의 시대가 끝났다 저기 뉴비가 있구만 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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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우리가 첫 번째 한 맵 사이브 보그댁이야 어때 갓겜이니? 아니 그래? 내 표정 보면 모르겠어 진짜 마음에 안 드나 보네 난 조금 재미 같기도 하고 재미 없다고 말해 재미 없다고 말해 재미 없어 이게 갓겜이 아니었더니 그럼 다른 게임을 추천해 주지 이 게임은 너네들도 참 마음에 들거야 자 이번 이번 두 번째 갓겜은 내가 추천되는 바로 노래 연습장이라는 로블록스 갓겜이지 이렇게 로블록스 안에서도 노래 연습장을 즐길 수 있다는 이 말씀 자 이렇게 진짜 노래 소리가 들려오면서 같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가사를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쭈구 야 미호 완전 신났네 그 이거지 여보라 아깐 맞다 야 자 다른 방도 가볼까 그래 뉴스는 똑같다 나이만 좀 달라 우리가 왜 이런지 몰라 나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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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흰색 돌아가는 세상 몰라 몰라 이렇게 로블록스 안에서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맵이 있다는 사실 정말 엄청나 강동이가 멈추질 않아 흥의 말이야 갓게임이지? 아니 갓게임이다 갓게임이다 다른게임 가져와 따 리아야 갓게임 아니야? 진짜 똥게임이다 다른게임 갖고와 알았어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앱을 골라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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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차이리 팜터다 수강 이거 갓게임이다 니아야 갓겜 아니야? 진짜 똥 게임이다. 다른 게임 갖고 와! 알았어.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앱을 골라.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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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갓겐다! 이렇게 평소에 싫어하는 친구를 때릴 수 있는 시원하게 때려버릴 수 있는 어때? 나보고 이X해! 어때? 리아야 갓겜이지? 흠 재밌긴 한데 별론가? 난 좀 색다른 걸 좀 보고 싶은데 말이지 알았어. 그럼 이 게임을 추천해 줘야겠구만 이 게임은 정말 마음에 들 거야 니가 이 게임은 내가 해주고 싶은데 바로 똥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야 어? 이 게임이 되는 건가? 똥을 쌀 수 있는 게임이지 한마디군 이거는 내 엉덩이에게 어? 그리고 이 엉덩이에서 뭐가 나올지 정할 수가 있어 페인트! 이 못을 한번 싸보도록 할게 뭐? 못을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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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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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내가 못을 쐈어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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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음.. 음.. 차 아 요루루도 나왔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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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먹었어? 어? 아 내가 어제 먹었던 요루루가 소화가 됐네 아 어제 내가 먹었던 베이글도 나오고 아 알갓 우와 빼빼로 같아 자oof 자오~~ 꿍꿍 숨었는데 음 난 깊숙히 숨어있다구 절대 안나가 여기 있어 나도 진짜 올 때까지 해본다 아하하 го 우리도 없사 이거 완전 랜덤이라서 힘들대 어? 나 안 될거야? 오! 나왔다! 오! 미아야 오! 새삭만 걸어 나가기 싫어! 이 녀석이야 따뜻했는데 이 녀석이 나와라! 오! 빈이야 한 마리 더 커! 안돼! 똥이 떨어졌어! 이제 미호만 나오면 되겠네 난 절대 창에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을거라고 오! 오! 나왔다! 드디어! 드디어! 빨리 똥 싸버리자 자 얘들아 물 내리자 물 이제 물을 내리려고 해 물을 내리려고 해 얘들아 모두 반가웠다? 안돼! 물! 물! 내려버릴게! 야! 물 내려간다! 오! 난 끝까지 살아남을거지롱 나도 나도 시원하게 내려간다! 오! 난 끝까지 살아남을 오! 야야야야 벽끽끽끽끽 야! 쥐! 이게 더 쥐가 나오는데? 야 너무 더려워 니 똥이 쥐가 포식한다! 어어! 이게 내 쥐 무슨 게임이야? 어때 얘들아 이 갓게임 똥 시뮬레이터 어떠냐고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야? 갓게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댓글에다가 갓게임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갓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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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